93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가 그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를 한 곳에 미래를 한눈에 새로운 도약의 얘기를 구현하는 이 꿈의 박람회장 하늘에는 세계 최대의 우주정거장인 옛 소련의 미루 우주정거장과 우주왕복선 엠베세더의 실물 모형을 띄워놓는 등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는 즐기면서 배우는 과학기술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 중 화재 등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경비를 위해서 경찰청은 직원 3,000여 명으로 엑스포 경비단을 발전시켰습니다. 한편 행사장에 이르는 6개 도로에 교통관리들을 배치해 위험물이나 과적 차량을 통제하는 등 곰문 곰색이 더 힘써서 안전한 경제올림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